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세까지만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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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뵙는 왜 그런 거야? 환자들끼리 종종 그런 일이 있어 네가 신경쓰기를 하냐 응 좋다 뭐가? 아플 때 옆에서 누가 돌봐주는 거 처음이야 한 걸음씩 네가 보여 말하지 않아도 네가 들릴 것만 같아 줄 곳을 찾아 이렇게 한참을 돌아왔는데 너라서 정말 고마워 한 걸음씩 나 한 걸음씩 한글자막 by 한효정